삶과 생존은 다르긴 하지 그 다음 일은 어디야? 위치까지 운전하기? 아 여기서 뭔가 일이 있나 보군요 리키와 이야기하기? 아 리키랑 이야기도 해야 되구나 일자리 받아보죠 너무 걱정됨 리키, 어떻게 되요? 버틀러드 인사 아브게일 간개 네가 아저씨? 아니요, 그런데 제가 제 dispos지에 있는 것을 봤지 어떻게 threads가? 어제 가고픽을 갔는데 냉동하는 것을 돌아왔지 않네 지옥은kt 빠지니지 않는가? 마시지 않는가? 예선, 그 그냥 만능 용기관인가요? 매니저, 한 등에 고맙지 않게? 매니저, 아브라이터 하자는 르 accidents 대하우, 르브라이를 보냈지 아케, 알갓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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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겐,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그냥 만능 용병인데? 일단은 어, 여기 낙자 보고 여기가 먼저 떴으니까 여기 먼저 가죠 아, 빠른 이동 되는구나 빠른 이동 빠른 이동 아, 부처가 여기서 일하는 거였어? 빠른 이동 았 칼 잃은 사람한테 이 농사를 시키는 거야? 야.. 쉽지 않은.. 아.. 진짜.. 야 의수나 이런 거라도 좀 제대로 해주지 어떻게든.. 뭘 만.. 뭘 철이라든 뭘 하든.. 야.. 너무했다.. 음.. 랩 얘는 건너뛰죠 priesz 쟙 쟙 쟙 쟙 쟙 쟙 쟙 쟙 쟙 그는 어디를 잃지 않았다. 우린, 이곳을 잃고, 이곳은? 몇 시간동안에, 태우스와 이름맨을 확인하고 싶어요. 전혀, 너가 없다고! 전혀, 그는 여기가 저를 있었던 곳이었다. 그들은 이사하는 곳에 숨을 잃고 있었다. 기억을 안 했다. 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안에서. 아, 그냥...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생활에 들으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자네. 네, probablemente 시스토어에 있는 곳은 시스토어에 있는 곳에서 히트엘을 하는 곳에 히트엘을 포함하고 히트엘을 믿을 수 없지만 히트엘을 통해 히트엘을 받은 히트엘은 히트엘을 하는 것 히트엘을 할 것 히트엘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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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력력이 나오는 그런거죠 쉽지 않네요 잠시만요 전기장에 찍으러 가고 있어요 전기장에 찍고 있어요 이게 혹시 안전한거죠 제가 조금씩은 안전하게 되었어요 제가 fortun에 안전하게 되었어요 집사상에서 불편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녁을 지내실시오 그리고 저녁에 계속해서